네 캐논트 파이더 15년씩 키로수가 36,298키로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랩마운트 되어 있고 미디어 플레이어 하고 네 더 되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크라포빅 머플러 장착되어 있고 풀 데칼 작업되어 있고요 뒤에 시트 작업부터 팔걸이 컵홀더 그 다음에 하이웨이 페루 같은 것까지 다 되어 있고 휠이 광폭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특이 사항은 여기 지금 오토크루저 버튼이 하나 끼워 넣어야 될 것 같고 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오토바이트 파이더 네 블랙박스